아 조명 난 꼭 가운데 있어야 돼 조명은 저기서 받고 있고 여긴 자체 조명이 있고 난 없어 불편하다 안녕하세요 최정희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본명을 하지 말고 안다더니 구텐베르크님 오셨고요 키녹스입니다 우리가 또 기대를 뻔하게 충족시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제외하니 두 분의 구력만 합쳐도 부록을 한참 넘어가는 게임구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옛날 게임을 좀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 오늘 가져온 특집 뭔가요? 야 이거 함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 난 일단 이 3샷은 마음에 들어 영화도 시상식이 있고 문학작품도 다 시상식이 있고 게임도 심지어는 고티 오레이게임상 하는데 보드게임은 그런게 없나요? 하면 있잖아요 있죠 많이 있죠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너댓게가 있는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 머물렀던 탐베서 다이스타워도 상을 주더라고요 참고로 이번에 구텐베르크님이 출판하신 게임 가운데 다이스타워에서 인증한 구텐베르크님이 출판했다고 하니까 되게 고소적인 금속할자로 만든 것 같고 그게 엑셀런트 실로브 엑셀런스 실로브 엑셀런스 암튼 뭔가 인증? 수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스테레오 마인드라는 게임 아 맞다 맞다 실로브 엑셀런스를 받아서 소리를 듣고 너와 나는 영원히 같은 마음일 수 없어 를 확인하는 마침 그 다음 중간에 형제게임인 탓소 바나나가 실로브 어프루바를 받아서 얘기하려고 온건 아니지만 말씀하시니까 어쨌거나 그런 상을 수상했다는 건 우리가 게임을 고르는데 좀 기준이 되기도 하고 권위있는 상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이렇게 넣는 것도 여러가지 상업적인 목적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 하나 있잖아요 자랑했던 상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거마리님은 오늘 이 특집에 대해서 까는 역할을 담당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자랑했던 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시필네스 야레스 올웨이게임상입니다 상 이름에는 어느 나라 상인지가 안나오는데 독일어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 수상하는 상입니다 근데 독일은 또 이거 말고도 정말 권위있는 상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도이체슈필프라이스 그것도 독일 올웨이게임상 그렇죠 그렇죠 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죠 예 그거는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필네스 야레스 이 상에 대해서 오늘 특집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네 각자 그 시필네스 야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필네스 야레스는 나하고는 안맞는다 아 항상 안맞았다? 항상 안맞진 않았지만 시필네스 야레스 그 마크가 찍혀있으면 일단 거르고 본다 어 오히려 기피의 대상이네 오 차라리 저는 요새 주는 상 있죠 기골든어워스인가 아 예예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기골든어워스는 되게 분야가 다양하지 않나요? 거기는 이제 근데 기가 다양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거의 혁신이라든지 이노베이티브한 분야도 있고 그거 아니면 테마틱 그리고 워게임 요 세가지는 꼭 보는 편이에요 음 슈필네스 야레스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생각 아니면 추억 뭐 이런거 그런건 별로 없구요 네 네 없답니다 좋은 게임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슈필네스 야레스의 연혁이라고 하긴 뭐하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자기네들 옛날 이야기들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축구에서 시상하는거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게 처음 이거를 기획했을 당시에 누구 뭐 사람들 언급이 쭉 나오는데 전 잘 모르겠고 한 분은 알겠더라구요 누구요? 알렉스 란드로프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재단을 만들고 시상식에 이런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정부에서 또 이런 직원들도 하는거 보면서 좀 부럽더라구요 이런거 보면 네 어쨌든 7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상을 시작한건 79년도 그래서 이따가 리스트를 보시면 최초의 리스트가 7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오 보시면 지금 여기는 수상작들만 딱 리스트로 되어있구요 수상작 작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상인지 다 수상작들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연도별로 보면 이제 최종후보에 올라가는 최종후보 최종후보 그 다음에 recommendd 추천 추천은 무슨 개념에요? 어 상을 줄 만큼은 아니죠 더 좋은 게임이 있으니까 상을 줄 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게임들은 추천할만하다 라는게 있구요 지금 79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뷰티풀 게임, 스페셜 어워드에 그런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슈필더스 ARS는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C를 붙일 수 있는 상이 3가지가 있더라구요. 아이들 게임은 킨더 슈필더스 ARS, 그 다음에 계속 늘 죽어왔었던 올해의 게임상 슈필더스 ARS, 그 다음에 그 거마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달래기 위한 나중에 분리가 됐죠. 2011년부터 뭔가 좀 게이머들을 위한 상에서 킨더 슈필더스 ARS, 켄나가 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분리가 됐고, 그 각각의 상에 대해서 후보군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게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기엔 시간이 좀 짧으니까. 25개를 꼭 해야 되느냐? 어차피 지난번에도 훌는 수준을 넘어서 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알아서 편집할게요. 아 편집은 우리가 안한다? 오케이. 헤어&터터스 인데, 이게 토끼와 거북이 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영역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토끼와 거북이? 터틀&래빗. 래빗&터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헤어&터터스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왜 어색하죠? 뭐 그런 말인가보죠. 저게 독일어인 줄 알았는데 영어더라구요. 토끼가, 래빗은 집토끼구요. 헤어가 산토끼래요. 걔네들은 그 두개를 분리를 해서 나누고 있고, 펄트하우스는 육지거북을 위한다. 아 그건 알아요. 거북이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여담입니다만, 이 게임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예전이죠. 역시 올드게이머들은 달라. 연도가 73년도인데, 그 잠깐만. 얘기하기 전에, 슈필리스 ARS의 그 후보가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있죠. 뭐죠? 일단 독일에서 출판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독일에서 출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후보가 되는 해에 출판될 것. 그렇죠. 근데 79년도만 하더라도 처음이니까. 그 우리 야구도 이제 보면은 명예의 전당 처음 들어갈 때, 그 명예의 전당 그 처음 수립하기 이전의 플레이어도 한꺼번에 다 후보로 선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레이싱 게임이죠? 예. 아... 현 시준에서는 기평점 6.6이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때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보드게임을 처음 했다. 그래도 6.6인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독일어판은, 슈필리스 ARS, 1979년도 시일 보이죠? 네. 근데 이거는 거북이가 아니에요. 얘네는 고슴도치를 참 좋아해. 아,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고 고슴도치에요. 토끼와 고슴도치에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아가 이소부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고슴도치지? 그러게요. 그 리임플먼트 있지 않나요? 따르케 재판된 게? Around the world?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걸 거예요. 요거는 조금 나아요. 아, 80일간의 세계일주? 네. 아, 이게... 아, 그렇구나. 메커니즘 비슷하구나. 네. 이게 훨씬 낫다. 저는 재밌게 했어요. 저는 사실... 네, 못해봤어요. 아, 못해봤구나. 그, 토큐어가 보기도 되게 재밌게 해서 이 판본이 아닌데, 내가 본 건? 저도 이 판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거게 뭔지는 알아요. 요게 좀 골 때려요. 이게 이 도표거든요. 내가 몇 칸을 가기 위해선 그거 되게 이노베이티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 때린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항상 적합한 표현은 아니고, 이노베이티브하다는 거를 어떤지? 그렇게 표현하신다. 아, 요게 한 칸 갈 때는 당근 하나. 네. 두 칸 갈 때 세 개. 네. 네. 네 칸 갈 때 여섯 개. 개차수열로 증가하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뭐 이백 몇 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한 단위 수. 여기가 이제 두 단위 수인데 네. 이것까지 쓸 이유가 있나? 어떤 정신나가는 사람이 이걸 내고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게임은 그렇습니다. 일단 전진하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내는 거 그건 뭐 매싱의 기본이죠. 이 게임의 독특한 점은 끝나는 시점에 골인 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당근을 너무 많이 남겨도 안 된다는 게 게임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그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본주의 사연은 경종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렇군요. 그냥 핸드 매니지먼트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경종은 모르겠군요. 네. 인생 종착제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조어트라고. 아니 종착제 안 가봤잖아. 종착제 안 가봐도 되면 보니까 조트인데 많이 이어주고 있으면 물려줄 것도 많고. 그런 개념의 게임이고 적당히 소비하기 위해서 멈추기도 해야 하고 심지어는 뒤로 가기도 해야 해요. 네. 당근을 또 획득을 또 해야 하니까 저는 그런 점이 되게 독특했고 저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아 레이싱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구나 라는 신박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우리 게임상 수상작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예. 이노베이티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노베이티브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73년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충분히 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퍼블리셔도 엄청나게 나왔고 이건 판본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예. 오래 됐으니까. 근데 아직 한글판이 없죠? 음? 없네. 없네요. 하하하하 자 bueno. 다음 게임. 혹시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애파르에 대해서? 네비팔 렛 같은 경우는 영역 뿐 이예구요. 아. 작가네. 박람회나 이런 데는 다 영어를 쓰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르죠 으으으으으으 어차피 영어를 다 쓰니까 그랬는데 인 런던이라고? 네. 영국 사람도 그랬는데 영어의 인건가 volver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British라기보다는 English다. English라기보다는 Londoner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은 클리셰야. 런던 사는 English라는 점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기본적으로 걔들은 지역에 대한 좋게 말해 자부심이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할아버지시죠. 지금도 활발하게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가 있죠? 뭐를 만들냐고. 탑게임들은 지금 아까 이거 리인플루엄트니까. 여러가지 출판 안된 것들을 포함해서 그 CEO를 보시면 지금 벌써 98개 잖아요. 잘 모르는 게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번째. 80년도. 이건 할 얘기 많지 않나요? 빵! 할 얘기 없죠. 오히려. 아 루미큐브 오일이 할 얘기 없다? 네. 아 왜?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작가가 이 사람이라는 게 놀랍고. 나 작가를 처음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죠. 보통 작가를 모르시죠. 이스라엘 게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근데 이게 루미큐브기하는데 럼이라는 게임이 원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이분은 아예 기계에 소개가 없네요. 아예 위키피디아에 있네. 기계 없는 거지. 네. 기계 보다 훨씬 더 큰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신거죠. 아 1912년생. 아 작가 하셨구요. 80년에. 그러니까 원래 럼이라는 게임이 있는 거구요. 그렇죠. 원래 있었죠. 네. 럼이라는 게임이 이제 우린 뭐 훌라처럼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색에 짝 맞추는 게임인데 이분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가운데에다가 펼쳐놓고 서로 안에서 자유롭게 짝을 맞춰서 이제 패를 등록할 것을 만든다. 등록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훌라인 것이다. 네. 라고 한 거죠. 근데 퍼블리셔가 무려 87개. 이거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서 87개 니까. 90개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재미있고 직관적이고. 이거는 정말 대회도 있을 정도로. 지금도 하고 있죠. 매년. 저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좀 아는 작가가 나왔네요. 81년도 수상작. 포커스. 아 포커스라고 해야겠죠. 포커스가 아니라. 포커스가 아니고. 독일어 시사지 이름이 이 이름이라서 포커스라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자꾸. 시드 액슨. 이 게임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부탄벼르크님을 모시게 된 계기. 게임홀로지 사무실에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가져왔는데. 아 가져오셨어요? 이런 것도 한번 또 우리 카메라에 비춰줘야지. 이걸. 비춰줘야 되나? 왜. 가져오셨죠? 가져오면 안되나? 포커스라고 하고요. 굳이 까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그런 방송 아니야. 이게 초기 세팅이에요. 이게 처음 세팅이구요. 4인종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칸 한 칸. 사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써있네. 81년도. 사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남의 칸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이제 제게. 맨 위에 있는 색깔이 저면 제게 되는거에요. 캡처. 그게 2층이면 2칸 갈 수 있는거고. 3층이면 3칸 갈 수 있는거고. 기술 때 게임 딱 떠오르지 않아요? 드본. 드본. 드본이 따로 한거지. 드본이 따로 한거지. 이렇게 됐으면. 드본이 따로 했지. 그리고 1963년 작품이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봤는데. 시드 잭슨의 그 출판한 책. 아 저 책은 알아요. 네. 그 책에 나오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퍼블리싱은 좀 나중에 됐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아 근데 이게. 당시 기준이 뭐야. 후보장 좀 볼 수 있어요 이때? 아 이 당시 후보장? 자 81년도 후보장을 봅시다. 흥미로운 관점이야. 뭐가 후보장이길래 이해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일단 별로 마음에 안된다. 아니 켄트스탑? 하바나. 하바나. 그 다음에는 제가 아는 게임이 별로. 아 근데 켄트스탑이 안됐네. 심지어 인챈티드 포레스트는. 이때 후보장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나중에. 먹죠. 결국. 왜 그야만 된거다며. 원래. 초반에는 그 기준이 좀 아니었던거 같아요. 지금이야 그렇게 되는데. 켄트스탑 괜찮은데. 이게 인챈티드 포레스트가 바로 다음에 수상작이네요. 켄트스탑도 멋진 게임이죠. 포커스와 켄트스탑. 그러게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후에도 재판이 안됐네요. 없네요. 이유가 있겠죠. 아니 있긴 있구요. 있긴 있구요. 지금 보시는것도 재판된 버전인거고. 아 그래요? 도미네이션 뭐 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이지. 그것도 옛날이지. 재판된것도 옛날. 2인에서 4인까지 할 수 있는 추성전략. 게임은 어때요? 2인과 4인만 가능한거 같은데. 네. 아무래도. 2인이 2인을 비해서 만들어진거구요. 네. 4인으로 하면 조금 킹메이킹이 나오고. 정신없죠. 드본에 비해서는 어때요? 드본을 해본지가 하도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연도 감안하면 충분히 수상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연도 감안하면 있구요. 드본 보다는 낫다. 드본 보다는 낫다? 네. 제 개인적으로. 베럴. 네. 드본 보다는 낫다. 자. 그 다음에. 알렉스 란돌프. 그 다음에. 미헬 마초스. 미헬 마초스. 미헬 마초스. 아. 전혀 마초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제 작가를 보셨어요? 아 그럼 저희 패러타임의 작가에요. 패러타임이라고는 틱테이킹 게임의. 저희 작가구요. 오. 지금도 현역이시군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시자. 음. 어. 그리고. 이분도 저희 회사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구요. 미헬 마초스. 라는 분이. 이제. 알렉스 란돌프의. 회사 동료? 인거에요. 그 당시 3DM과 라벤스 브루거에서. 이제 같이 일하시고. 오. 친분이 있으시다는거죠? 그렇죠. 오. 있기는 뭐라고 못하겠네. 하하하하하하. 저는. 인첸티드 포레스트라는 제목으로 놓고. 사갈랜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해봤죠. 똑같은 게임인데. 자갈란트. 표지는 이거에요. 음. 음.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기본적인 기억력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기억력 게임의 소재가. 전래동화. 네. 에 나오는 소재. 장화신 고향의 장화 라든지. 메모리 게임.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요렇게 요렇게 요런걸 찾는거에요. 요렇게. 비스킷으로 지은 집. 비스킷. 라푼젤의 실타라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신데렐라의 구두 같은거. 이런것들. 처음으로 뭐. 받을만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네. 이거는 5.7 평점이긴 한데. 아. 나는 이거 괜찮겠어. 어. 리인플먼트가. 뭐 여러가지가 더 나왔네. 디즈니 프린세스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데. 디즈니꺼 막 열어도 되요? 빵. 조답권에 걸리지 않을까? 이미지 not available. 그렇지. 철저하구만. 디즈니는 철저에요. 2022년에. 인챈티드 포레스트 디즈니 프린세스 버전이네요. 하지만. 이미지는 보여주지 않겠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거야? 아무튼. 기회가 되면 이건. 전. 추천할만합니다. 추천은 아니고.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다. 그 다음에. 아. 이건 얘기해 볼 만한게 있는데. 스코틀랜디아드가 진짜 오래된 게임이구나. 스코틀랜디아드. 83년도. 월요일 게임 상승하는. 작가들이 엄청 많군요. 야. 근데 작가 왜이렇게 많아? 이거 한글판이 나왔었죠? 그렇네요. 어떤 게임인가? 숨박꼭질 게임이지 뭐. 숨박꼭질 게임이요. 맞아요. 사실은. 이 장르는. 이후에도 계속. 계속 발전된게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건. 화이트홀. 아니. 비스트? 비스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비스트는 뭐가요? 야수를. 찾아서. 제거하는. 헌터하고 비스트 간에. 이것도 역시 숨박꼭질이 있는. 근데. 옛날에 이제. 스코틀랜디아드까지만 해도. 숨박꼭질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게임들은 이제. 퓨리오브드라큘라부터. 반격. 들켰을 때. 순순히 잡히진 않는다. 그렇죠. 그런거죠. 지금 리임플먼트를 보고 있는데. 페이지가 두개를 넘어갈 정도로. 고전게임이죠. 뉴욕체이스. 아. 전 뉴욕체이스가 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헬기가 들어갔어요. 아. 헬기 들어갔죠. 네. 스코틀랜디아드만 해도. 맨날. 진짜 죽어러 뛰어다니거든요. 헬기 동원에서 찾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들은 이제. 약간. 항상. 재미있는 사람만 재밌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숨어있는 사람만 재밌다. 아. 그건 그래. 왜냐하면. 하이드가. 비공개기 때문에. 그렇죠. 끝나고 나봐야 이제. 어. 너 거기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어. 숨어다니는 사람만 재밌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한 게임들이 좀 더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이런 시스템의 선도주자였으니까. 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조용히 할까요? 얘기하신다면 얘기할게요. 야. 담프 로스. 아. 저 게임 알죠. 알아요? 알아요? 이거 안해봤어요? 아. 이 정도 해야지. 일단 저는. 덧붙일 거 하나 할게요. 독일어거든요. 네. 담프가 증기에요. 로스가 말. 네. 열차란 말이죠. 기차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 게임을 잘 기억이 없어요. 해봤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게임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하셨어. 그러니까. 로렌 라이트라고 이제 뭐. 한 3년 전에. 2년 전에. 굉장히 열풍이 불었거든요. 로렌 라이트. 로렌 라이트. 주사위 굴리고. 주사위 굴리고. 그대로 쓴다. 그게. 왠지 모르게. 엄청 열풍이 불었었고요. 그렇죠. 이제 뭐. 작가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작가 분들 보면. 다 로렌 라이트야. 아. 로렌 라이트. 주사위 뭐 나왔으니까. 뭐 졌고. 사실은 이런 원조가. 이미 있었던 거지. 이게 나온 게. 79년도에. 출시한 게임이네요. 네. 여기 여기. 설명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메이페어 게임즈에. 크레용 레일 게임즈.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 크레용 레일 게임즈. 뭐 해보신 거 있잖아요. 아이언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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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냥 생각보다 심플해요. 네. 심플해요. 심플해서. 일단 지도를 보면. 약간 위압 되거든요. 막 헥사가 막 그려져 있고. 이러면. 워게이머들은 일단. 뭔가. 헥사의. 헥사의 존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병력 배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그리는 건. 너무 쉽다. 네. 켄터키와 테너스. 약가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였죠. 그러니까 산에 철로를 넣으려면. 두배의 힘이 들고. 강을 지나가려면. 두배의 힘이 들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되고. 해봤다. 아. 기억나네요. 크게 재밌었던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했던 게 아니잖아. 나중에. 그렇죠. 2000년대 지나서 했으니까. 그때는 AOS도 하고 나서 한 거니까. 그러네. 이게 훨씬 개성 발전된 게임들을 해보니까. 덴프로스트 2. 2는 뭐죠? 2도 있네. 덴프로스트 1은. 거의 흑백에 가깝구요. 네. 덴프로스트 2가. 조금 더 칼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지도가 바뀌었고. 네. 누가 봐도 워게임이다. 그리고 일단 이건 워게임이 아닌 거 아시죠? 누가 봐도 워게임이야. 근데 지도가. 저게 우리 집에 있는 폰본이네. 그러네. 그러니까. 내려놓은 게. 이제. 보드에 딱 압도 당하는데. 일단 헥스가 쫙 깔려있는. 보드 엄청 크고 막. 근데. 이게 다야. 다른 컴포넌스는 이게 다야. 아. 저 펜은 아직도 작동을 합니다. 펜은 작동을 해야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많은. 최근에 열풍이 불었던. 로렛나이트를 계속 보다가. 이 게임을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다. 반대의 느낌이에요. 84년까지 왔구요. 네. 이듬해 85년도에는. 야. 이건 또 할 얘기 많지 않나요? 컨설트리티브. 셜록홈즈. 자문탐정. 캠니스 머더. 이게 초판이고. 이후에 이게 또. 계속 몇 개의 판본을 냈죠? 이거 말고. 이건 아니네. 이거는. 요 그림 말고. 원래 초판이 이렇게 안생겼어요. 초판 그림 다른거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이후에. 아니아니. 한참 된거고. 그거 말고. 내가 갖고 있었던거는. 바인더 버전이라고 그래서. 바인더로 된걸 갖고 있었는데. 그 전 버전이 또 있거든요. 진짜 오래된거는. 이 느낌이 이건데. 아니아니요. 저거있다. 그 초록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봤어요. 그때 가져오셨었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3M 느낌인데. 네. 요런 느낌이었어. 이거 바인더도 있다. 제가 가지고 있던거 바인더 버전이. 그 옆에꺼. 이거 바인더잖아요. 아. 그 바인더 버전. 바인더 버전은. 엄청 비쌌어요 그때는. 게임 안해봤어요? 아니 바인더 버전. 이걸로는. 결국에는 한글판 나온 다음에 해봤죠. 한글판이 1편만 나왔더라고. 이게 이후에. 되게 많은. 그.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3개인가 4개인가. 퀸 스파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었나. 그 밖에 없을걸요. 확장이. 근데 이 게임은. 일단. 이것이 게임인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예. 이게 뭐. 게임인가. 이게. 게임인가. 아니 재미없다는게 아니에요. 이게. 책 읽는거랑 뭐가 다른가. 그렇지. 게임적 요소가 있나. 다른 생각은 못 들어요. 다만. 책보다 약간의. 능동성을 좀 더한 정도. 어떤 능동성이지 책. 그러니까 책은 그냥. 작가가 써놓은대로 읽어나가야 하는건데. 이건 적어도 내가 어딜 가서. 뭘 한다라는 액션의 선택지는 주어지니까. 그게 어드벤처북이잖아 결국에는. 그러네. 어느 페이지 읽을지만 다른거지. 음. 내가 뭐. 그 외에 무슨. 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좋아해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굳이 이걸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가. 음. 저는 이런 종류의 게임을. 이걸로 처음 접했거든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음. 모든 종류의. 심지어 신문도 들어있고. 심지어 그 신문은. 각 시나리오에서 공통된 신문이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전 사건을 찾으려면.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나리오 케이스가 뭐. 7월 4일이다. 그럼 그 이전이신 분들은 다. 후보가 되는거에요. 네. 네. 이런식의 열린 게임은. 처음 해봐서. 저는 되게. 어. 신선했어요. 지금도 이거. 이거를. 온전히 대체할만한 게임이 있나요? 대체할만한. 대체할만한. 대체할만한 게임 많이 있죠. 최근에 엄청 많이 나죠. 아니. 그리고 일단. 우리가. 책에. 이런. 그. 아날로그적 감성에서. 있어서. 그렇지. 그걸 떠나서. 디지털 버전으로 들어가면. 많겠죠. 많죠. 디지털 버전은.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음. 보고. 다음에 뭐. 들리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접근하면 뭘까. 음. 요즘에 굳이. 이런 경험을 책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음. 하지만. 또 그 맛이 있는 것도 맞다. 음. 자. 그 다음. 86년작. 이제. 정말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짱짱하신 분의 이름이 나오네요. Heimlich und Co. 인데. 이게. 우리. 이게. 더 알려진 제목 있죠. Top Secret Spy. 음. 이 표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아. 재미있는. 워낙 또 많이 아실 거고 해요. 재미는 있어요. 아. 이 게임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왜냐면 지금. 왜 없지? 이후에 이게 나온 게. 네. 없어요. 이. 저는 이거 이후에. Top Secret Spy. 이것만 해도 거의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후에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다음 판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 몇 인이죠? 7인 맥스. 7인 맥스인데. 베스트가 4,5인. 네. Top Secret. 진짜 가물가물하다. 나 저거 기억이 안 나. 검은색 마커. 저거 어디다 쓰는 거였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고이죠 이게. 맞아 맞아. 금고 모양이었다. 저거. 금고였어. 계속 이제 빽빽이 도는 건데. 거기로 갔을 때의 점수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분명히 여러 번 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금고에 갔어. 네. 그러면 그때 자기가 있었던 위치. 네. 5점, 6점, 4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있던 위치에 있으면 그게 자기 점수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난다 이제. 그리고 가끔 마이너스인 집도 있어. 방 같은 거. 아아아아. 저길 도는 거였구나. 네. 이거 되게 간단했던 거 같은데. 네 되게 간단해요. 맞아. 훌륭한 게임이죠. 크라마의 최초 수상작이다. 네. 아프 악셀. 악셀을 밟아라. 요것도 크라마의 게임이네요. 아프 악셀. 악셀을 밟아라의 한글판도 있지 않나요? 그게 한글판 아닌가요? 악셀을 밟아라가. 뭐가 나왔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한 카드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뭐. 그 저 뭐야. 레이싱. 레이싱하는. 이게 뭐였지. 이게 뭐 돈도 들어가고. 복잡한 요소가 많았던 거 같은 생각보다. 이 판이 있어요? 있네요. 아웃 박스의 카드 게임 말고. 이건 아웃 박스에요. 아 그럼 몰라요. 그럼 몰라. 난 카드 게임만 알아. 나 이거 처음 봐 그러면 이거. 아 이게 카드 게임이 아니라 저것도 있었구나. 저도 보드 게임으로만 봤어요. 나는 카드 게임으로 봤어. 카드 게임의 이미지만 기억이 나서. 난 카드 게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드 게임은 처음봐 나는. 예 카드 게임. 아 아웃 박스에 조그맣게 있는 거. 응 맞아 맞아. 그거는 거의 프로모셔널 맛빼기. 거의 그런 거예요. 이 게임 자체는 전혀 몰라요. 이제 이분들이 모르는 게임들도 있군요. 아웃 박스를 모르죠? 아웃 박스 모르세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해봤던 기억이 전혀 없어서. 해보셨어요? 여기 혹시 커피 있으세요? 커피? 네. 제 거 드릴까요? 뭐 오케이. 잠시만. 저기 새 거 있어요. 네. 그러고. 네. 네